김재훈 씨? 저기요, 저기요. 저기요, 저기요. 학생? 명찬 어디 가서 못 봤나? 아, 있다. 아, 있다. 명찬을 여기다가 꼽아놓으셨네. 문세훈. 은정, 정훈, 김정민. 아! 기다려주세요! 문세훈. 조용히 기다려주세요. 오, 조용히 기다려주세요. 왈츠근. 제 거라고 일어나주시는데? 제 겁니다, 이거. 학생과. 어, 어, 어. 학생과. 학생과. 어, 어, 어. 학생이 아니야. 2층에 이걸로 숨겠습니다. 자. 어휴... 조심해. 어휴 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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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휴 되게 빨리 하지. 좋았어. 잘했어 잘했어. 아휴.. 어휴... 어휴... 아유, 여기저기. 아유, 여기저기. 어유, 여기저기. 아유, 나 귀신이 안 무서워거든. 아유, 고생하십니다.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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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. 아유, 아유, 아유. 아유, 아유, 어떻게든 어디가. 아, 오케이. 아, 어떻게 속지? 아, 잠깐 보려고 했으면 좋겠네. 아유, 아유, 아유. 살려줘. 예? 아유, 아유. 살려줘. 어떻게, 어떻게. 살려줘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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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살려줘. 원래 제일 무서워. 제일 그런 데. 원래 제일, 그, 뭐냐. 아, 제일 그런 데가 제일 그렇다고 했는데 뭐란 거지? 제일 그런 데가 제일 그렇다고 했는데 뭐란 거지? 아, 정말. 여기 있으면 걸릴 것 같은데. 제일. 최대한 안 보이게 안 하네. 가려야 돼가지고. 세팅을 좀 하고. 오케이. 오케이. 막히다. 애들 못 웃을 것 같은데. 나도, 나도 좀 소름 돋았을 정도로. 딘딘아. 스피드 있게 하자. 어, 빨리 와. 내가 볼 때 종민이 떠난 지 한 20분 넘었거든. 빨리 갈게, 빨리 갈게. 딘디 씨 출발할게요. 오케이. 딘디 형 화이팅. 저기 화장실 갔다가 지르지 말고. 어, 뭐야 씨, 여기 묘비가 있어. 인사드려. 인사드려. 봤으면 인사를 해야지, 이 녀석아. 야, 그래도 뭐 가는 길이 그렇게 무섭진 않았나 봐. 종민이가 소리를 하나도 안 지르고 갔어. 우와! 우와, 장난 아니야. 진짜 아무도 없어. 이 정도 괜찮지. 마을인데 사람 사는 데인데. 사람 안 사는 데는 적 그래도. 사람 사는 데인데. 아, 나 기묘한 이야기 보고 와서. 무섭는데. 아, 폐교야. 폐교야? 아, 나 이거 진짜 못해. 이거 활동하는 학교야? 어, 이거? 어, 이거? 어, 이거? 불길하게. 아, 나 진짜 이런 거 못해. 진짜로. 아, 제발. 아, 시크해. 아, 나 진짜 못해, 제발. 아, 진짜 우지 마. 근데, 진짜 나 진짜. 진짜로. 나 진짜 때려. 안 오는. 아, 진짜 하지 말아. 제발. 에어! 왜 왜 울려? 왜 울려? 왜 울려? 하지 마, 진짜로! 하지 마, 진짜로! 아이! 아, 나 돌든다 진짜로! 나 진짜 때린다. 나 근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거기 앉아 있는 거 후회할 수도 있어 진짜로 나 진짜 나는 나는 가만히 있지 않는다 진짜로 나 진짜로 야 너 누구야 너 누구야 너 유빈이니? 너 누구야 너 누구야 너 누구야 하지마 난 진짜 이런 거 난 내가 또 여자한테는 약해는데 와 이거 미치겠네 야 이거 진짜 큰일 났네 근데 아 미치겠네 진짜 왜 이러는 거야 아니야 다 사람이에요 근데 아 진짜 왜 이러는 거야 야 뭐야 야 뭐야 다리를 보면 알지 어 저기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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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번째 사람이네 야 보니까 여기 이거 사람 아니고 너 사람이네 너 사람이네 너 사람이네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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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로 와 이리로 와 이리로 와 하 나 미안하다 어 이거 사람인 이 사람 사람이고 가라고 생각보다 사람이나 괜찮네 생각보다 사람이나 괜찮네 아니 이름표가 어디 있어 아 여기 있구나 갈게요 너무 힘드네 공민이 형 남아인 자가 좀 혜택을 받아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 그래도 우리가 같이 얘기를 계속하니까 사람을 놀래키거나 열대라고 해서 오싹하게 만든다거나 뭐 이런 건 없겠죠 그럴 수도 있구나 그게 목적인 것 같은데 눈을 심하게 깜빡이셨어 아니 예전부터 도깨비집을 못 들어갔어 도깨비집이요? 예 도깨비집 뭐 놀이동산 가면 도깨비집 꼭 있잖아 그렇지 철조만 같이 이렇게 해놓고서는 막 인형들이 막 팍팍 일어나고 그래 그 인형 그 사운드가 너무 싫었어 사운드가 이런 소리 연정우 씨 준비할게요 준비해 아유 나도 가볼게 야 귀신 죽이는 안 돼요 너무 때려서 눕힐 것 같아 이따 봐요 잊지 말아요 화이팅 그녀라도 나를 잊지 말아요 김희애 아 그래? 형 이미지 메이킹 안 할 거야? 그렇구나 형 거의 80으로 본다고 사람들이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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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